마칸에 안 모였어요. 여기요! 포인트! 포인트! 체리 파트 브릿지가 굉장히 예뻐요. 꽃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설명할 게 있는 게 캐치해가지고 물어봐서 안 하셔서 고기찜에서 뿌리는 것처럼 같이 뿌리고 왔다. 이거 맡아보실래요? 여진이도 같이 뿌리고 왔어요. 그쵸? 우리 같이 뿌려줬죠? 왜냐면 여진이랑 달리기 하고 왔거든요. 오! 오십니다! 생명의 의미인 오십니다. 생명의 의미인 오십니다. 안녕히 계세요.